이번 시간에는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서브라임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확장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요. 통상 플러그인 또는 확장 기능 또는 패키지 또는 서드 파티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다 패키지라고 하는 겁니다. 서브라임에서는 확장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확장 기능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서브라임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쉽게 확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서브라임 패키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확장 기능인데 이 확장 기능의 특징은 다른 확장 기능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확장 기능이라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다시 말해서 확장 기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확장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브라임 패키지 컨트롤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되게 쉬워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서브라임 텍스트 툴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메뉴 중에 뷰로 들어가 보시면 쇼 콘솔이라는 것이 있죠. 단축키는 이 컨트롤 그리고 억기요. 억기요라고 하는 것은 물결 표시 밑에 있는 키보드입니다. 킵니다. 자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이 콘솔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콘솔의 커서가 껌뻑껌뻑 거리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여기 보시면 프리즈 리스타트 서브라임 텍스트 투 피니쉬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나오죠. 예 서브라임 텍스트를 껐다 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꺼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서브라임 텍스트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설치가 된 거예요. 설치가 됐으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 여기서 그 툴스로 가면 커맨드 팔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커맨드 팔레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메뉴들이나 이 서브라임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능들을 여러분이 어 그 마우스 컨트롤이 아니라 직접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커맨드 팔레트를 클릭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서브라임 텍스트의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명령을 입력하면 그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p-a-c-k-a-g 컨트롤 이라고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설치한 이 서브라임 패키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의 명령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인스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사용할 거고요. 리스트 패키지는 현재 여러분의 서브라임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의 리스트 설치된 플러그인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무브 패키지라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인스톨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면 걸리고 이렇게 창이 뜨죠.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들의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다 리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패키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브라켓 브라켓 하이라이터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볼 건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지만 상당히 유용한 패키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제가 코드를 열어놨는데요. 이 코드에 보시면 여기 브라켓이라고 해서 함수가 열리고 닫히고 또는 조건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 구간을 나타내 주는 이 프로그래밍의 기호가 있잖아요. 이 기호 예를 들면 그리고 또 괄호, 작은 괄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따옴표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 각각의 열리고 닫히는 것에 대해서 이 서브라임 텍스트가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좀 눈에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눈에 더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러그인이 바로 브라켓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보통 커맨드 팔레트와 같은 커맨드 팔레트는 Ctrl-Shift-P 키를 윈도우에서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단축키를 보통 사용합니다. 메뉴를 직접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패키지 인스톨을 P, A까지 치고요. 그리고 띄우고 인스톨 인스톨 전체를 다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IN까지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컨트롤, 그리고 인스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을 제 첫 번째 서제스트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리스트가 나타나고요. 브라켓 하이라이터라는 게 있어서 이게 괜찮을 것 같네 하면 이것을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설치가 진행되는 상황이 나타나고요. 설치가 끝나면 이걸 껐다가 한번 켜볼게요. 껐다가 켰더니 아직 잘 적용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서브라임 텍스트 자체를 종료시켰다가 다시 실행시키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랑 다르게 여기 중괄호의 시작과 끝 부분이 눈에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처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문자를 선택을 하면 그 문자의 시작과 끝점에 있는 작은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확장 기능이고 이런 방법으로 확장 기능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장 기능을 현재 설치되어 있는 확장 기능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패키지 커맨드 팔레트를 열고요. 여기서 PA 그리고 리스트라고 하면 리스트 패키지가 나오죠? 이걸 클릭해보면 현재 패키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확장 기능과 브라켓 하이라이터라고 하는 확장 기능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삭제하고 싶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커맨드 팔레트를 열고 거기서 패키지 리무브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리스트가 나오고 여기서 브라켓 하이라이터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밑에 삭제가 진행되는 상태가 나오고 그리고 석세스플리 리무브드라고 나오면 그 플러그인이 잘 삭제가 된 겁니다. 삭제가 되니까 지금은 더 이상 하이라이터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하세요. 더 이상 하세요. 아멘